이어서 현장구청장실은 상수역과 당일리 발전소를 점검했습니다. 상수역 인근 보도상태와 미끄럼 방지 도색 현장을 점검하고 당일리 발전소 에너지과학 공원 현장을 살폈는데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철저한 확인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188, 189회 현장구청장실의 현장 점검은 이어졌습니다. 제188회 현장구청장실은 상수역 인근 보도를 점검했습니다. 상수역 4번 출구부터 레드로드까지 미끄럼 방지 관련 안전보도 도색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로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제189회 현장구청장실은 당일리 발전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일리 발전소에서는 에너지과학공원의 위치와 주차장 조성 등 주민 편익을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안전과 편익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